오늘은 약효가 매우 우수해서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 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왕은 경호고를 비롯해 많은 보약 처방에 자주 쓰이고 다양한 양리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뿌리를 쪄서 말린 것은 숙지왕, 날 것은 생지왕, 날로 말린 것은 건지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술에 담갔다가 쪄서 말리기를 9번 반복해 만든 것을 구지왕이라 하는데 지왕법제 중에 이것을 최고의 약효로 칩니다. 이외에도 신선한 뿌리줄기를 선지왕 잎을 지왕협, 꽃은 지왕화 종자는 지왕실이라 해서 모두 부분을 약용으로 씁니다. 생지왕 성미는 달고 차가우며 강과 심장신장에 작용되고 숙지왕은 반대로 따뜻한 성질입니다. 특히 생지왕은 현료와 비뇨계감염, 신염수종 고혈압, 결석당뇨에 매우 유효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동신대학교 실험에서 생지왕 추출물로 요단백과 신절제술로 유도된 만성심부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흰쥐에서 신절제를 실시한 연구 내용으로 만성심부전을 유도한 후 생지왕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단백뇨검사와 혈청생화학적 분석, 면역조직검사, 조직병리학적 검사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지왕은 만성사구체 신염과 만성심부전에서 요단백으로 인한 단백뇨 배설량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중에 지방량이 많아진 고지혈증 증상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생지왕은 신장기능의 보호와 조직손상 진행억제 작용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오줌인 요단백과 만성심부전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생지왕은 20에서 30g에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서 물의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더 끓입니다. 음용은 하루 3회씩 식전공복에 따뜻하게 데펴서 드시는 게 좋고 소화기가 약하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또한 건지왕을 가루나 환제 형태로 만들어서 꾸준히 드셔도 단백뇨 및 신장질환을 고치는데 좋은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개구리를 통한 실험에서 강심작용과 순환계통의 효과가 인정이 되었고 고혈당에 대해서는 혈당을 내리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병 신경병변환자 치료에서 생지왕과 단삼을 배합한 후 환자에게 정맥주사한 결과 23명에서 혈당치가 221mg에서 188mg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쪄서 말린 숙지왕을 전제로 30-50g을 연속해서 2주 동안 복용했을 때는 혈압과 혈청 및 중성지방이 동시에 모두 하강되었습니다. 이 중 62명이 고혈압 환자들이 치료가 되었으며 또한 뇌열류와 심전도상에서도 개선이 뚜렷하게 호전되었습니다. 고혈압에는 숙지왕 20g에 물 800ml를 붓고 1시간가량 달인 후 여과에서 100-200ml를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일로 해서 2-3회에 걸쳐 공복에 복용하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일 중 3일 연속으로 복용할 날짜를 정하면 되고 또한 1개월이 되면 매일에서 10일의 간격을 두고 3일 연속 복용하시면 됩니다. 지왕은 소화기능이 약하고 자주 체하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생지왕이나 숙지왕 역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잘 맞지라느니 2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